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어방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3월 학평 이후 4월부터 시즌2 마무리까지 즉 7월 중순까지 선생님이 개강할 강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커리큘럼 표에서 보여드렸던, 커리큘럼 소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표를 놓고 설명을 해드리면 개념 에센스 수원 수트 확동 미적까지가 2025 버전으로 완강이 된 상태이고 기아는 작년 버전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했던 그대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3월 말에 기출백선의 완강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선생님이 그 사이에 좀 감기가 걸리고 기침이 심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딜레이가 되어서 4월 초인,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 촬영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완강이 되어 있을 예정이고요. 오늘 이 캐스트가 공개되는 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면 아마 중간에 가장 난도가 높은 3,4차 함수를 제외한 모든 강의가 업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3,4차까지 주말에 마무리가 되어서 월요일에 완강이 될 예정이고 기출 50선은 4월 말까지 4월 현장 휴강 기간을 통해 다다다닥 촬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출 50선 같은 경우 현장과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물론 기출백선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을 굉장히 많이 선생님이 진행을 시키고 있는 중에 또 온라인 커리를 따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 50선은 휴강 기간을 틈타 4월 말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택트라고 하는 선생님이 가장 오래 신경을 쓰고 있는 첫 출시되는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선보이는 오르세 엔제 인 컨택트를 4월에서 7월 중순 즉 7월 시즌 3가 시작되기 전까지 순차적으로 수투 수원 선택 과목으로 개강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개강을 한다라고 했었던 중킬러스판 모의고사 가장 작년의 히트였던 많은 수험생들이 하루의 끝을 중킬러스판 모의고사로 했다. 이것으로 본인들의 허점을 딱딱 잡아낼 수 있었다. 13, 14, 20, 21, 28, 29, 6문항으로 이루어진 그 뒤에 숨어있는 15번, 22번, 30번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을 열기 위한 중킬러스판 모의고사인 이 하프 모의 6문제를 테스트 보고 해설강이 듣고 본인의 허점을 채우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라는 작년에 가장 시그니치였던 선생님의 하프 모의를 올해의 아주 기쁜 소식은 그 하프 모의를 확 땡겨서 개강과 동시에 완강을 하는 강의로 여러분들께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중킬러스판 모의고사와 컨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일정을 알려드리면 중킬러스판 모의고사가 최초 겨울에 설명을 드릴 때에는 4월에 개강을 해서 5월 말까지 쭉 진행을 한다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이 중킬러스판 모의고사의 반응이 많은 수험생들이 본인이 풀고 싶은 시기에 풀고 해설강이 듣고 빠르게 끝내버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즌2를 열망하고 기다렸던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하나 보고 그 다음 주까지를 기다리기가 어려웠다 빨리 보고 싶었다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올해는 출시를 하면서 동시에 완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한 회차를 남겨놓고 모두 촬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4월 8일 월요일에 교재가 입고될 거고 4월 9일 개강이 되면서 동시에 완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에 교재가 닿는 순간부터 언제든 여러분들의 실전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보이는 약점들 선생님의 중킬러스판 모의고사는 천우신조에서 그랬듯이 이 모의고사가 끝이 아니라 실전을 위한 실전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으면 틀릴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왜 내가 중킬러에서 자꾸 허점이 나오는지 마무리가 잘 안 되는지 기타 등등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모의고사가 되어줄 겁니다. 도형이 나는 어려워 13번 자리에서 매회 도형을 풀어버림으로써 도형을 극복하게 한다거나 14번의 기니디가 너무 어려워 거기에 들어가는 헉하는 주제들을 종류별로 겪어본다거나 이 중킬러스판 모의고사가 우리 사물학평 천우신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하나의 천우신조와 유사한 역할을 여러분들께 해줄 겁니다. 그 중킬러스판 모의고사를 개강과 동시에 완강을 하게끔 스케줄을 확 땡긴 것을 여러분들께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다시 앞에 봤을 때 이 컨택트라는 것 올해 처음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오르세 엔제 우리 천우신조나 중킬러스판 또는 수원수트스판 작년에 선생님의 엔제를 모의고사로서 또는 하프 모의고사로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기다리는 이 컨택트라는 엔제를 잠시 소개해 드리면 아 이건 중킬러스판 모의고사가 이렇게 모의고사 형식으로 나간다는 모습입니다. 이제 교재 마지막 검수 과정에 있고 이렇게 다섯 개의 모의고사와 손해설이 들어있는 우리 오봉이라고 하는 오봉이라는 그 주황색 봉투에 담겨서 아마 여러분들께 갈 겁니다. 오봉이라고 적혀있는 우리 영어로 적혀있는데 오봉가 뭐예요? 라고 하는데 아주 심플하게 오르세 봉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의 모의고사와 손해설이 들어있는 모의고사를 받자마자 본인 스케줄을 맞게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오르세 엔제 세상에 이런 엔제는 없다 라는 그런 엔제를 만드는 것이 선생님의 목표였고 이 엔제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허점을 채우고 그리고 기출과 유사한 연습을 함으로써 다른 엔제로 뻗어나가게 해주는 그 시작점 기출과 개념 그리고 새로운 문제들의 연결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이 되어줄 수 있는 컨택트를 정말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 오랫동안 기획을 했고 4월 15일 수투부터 입고가 되고 수투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4월에서 7월까지 순차적으로 수원 그리고 선택과목 순으로 개강을 할 거고요. 디자인을 보여드리면 표시 디자인 왼쪽부터 수원, 수투, 미적, 확통입니다. 보시면 수투가 여기 두 번째 있는 책이고요. 이 수투부터 여러분들께 가서 와 이런 세상이 있었어? 와 기출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 또는 이 기출을 토대로 이런 부분까지 출제가 될 수 있어? 이런 새로운 관점을 물을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가볍진 않습니다. 절대 가볍지 않은 선생님의 모든 개념이 모든 접근이 한 번 지나가게끔 라인업이 된 알죠? 우리 엔제가 어떤지 그 엔제로 구성이 된 이 멋진 책이 여러분들께 곧 가기 위해 최종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컨택트와 준킬러 스팟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았고 곧 이제 준킬러 스팟이야말로 여러분들 손에 금방 닿을 거고 완강까지 돼서 가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아마 너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해 한 해 이거 안 풀었으면 어쩔 뻔했어? 나는 나한테 이런 허점이 있는 줄도 몰랐잖아. 아 왜 준킬러 킬러가 그렇게 답이 안 나오고 틀리는지 난 이제 알았어. 또는 오르세 수강생들처럼 그런 최극상의 수강생이 되기 위한 새로운 어떤 자기 자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경계의 우리 엔제와 준킬러 스팟 모의고사가 있을 겁니다. 컨택트도 많이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시고 첫 엔제이기 때문에 오타나 오류 없이 문제의 퀄리티는 늘 보장할 수 있는데 급히 나가면 오타나 오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검수를 통해서 문제없는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에 오늘도 또 잔소리를 하나 살짝 해보자면 이 얘기는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선생님 현장 수강생 N수생이에요. N수라고 굳이 얘기한다는 건 재수는 아니라는 뜻이겠죠. 이제 선생님 현장 수강생이 수업을 끝내고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한번 잔소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선생님의 기출 정리가 거의 중반부 기출 백선 강의 같은 경우는 마무리에 왔고 기출 50선은 찍어내기 시작하면 4월 말 정도 마무리가 될 텐데 이러한 과정과 동시에 기출 백선이 끝나면서 선생님 N제가 겹쳐져서 나가서 기출 백선까지 끝낸 사람들이 수투 N제부터 풀 수 있도록 계속해서 두 개의 커리가 병행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늘 명심해야 되는 한 가지를 또 잔소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현장의 N수생이 이 캐스트를 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명 이야기하지 않고 그 본인이 이야기했던 너무 재밌었던 어떤 표현들만 좀 따서 이야기를 할 테니 아마 본인 이야기인지 알겠지만 괜찮습니다. 이 캐스트를 추억으로 본인의 가슴에 새기시고 그리고 이후 수능 뒤 선생님이 캐스트에서 상담을 했던 학생분을 수강생분을 학생은 아니죠 이제 N수생이니까 수강생분을 이렇게 결과가 좋아라는 캐스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좋은 추억으로 두 개의 캐스트 안에 나타나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주 짧고 간단한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잔소리 뻔하겠지만 현장에서 친구들과 대화했던 내용들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일 것 같고 또 선생님의 장점 중 하나가 현장을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도대체 언제 하는 거지 싶을 만큼 현장에 집중을 또 그만큼 하고 있고 그러는 중에 그 현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포인트들이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온라인에 여러분들과 만나는 강의를 만들므로써 아마도 N수생들이 워낙에 좋아하는 그런 강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뭘 좀 아는 N수생들 눈에는 아 이거야 라고 하는 강의가 만들어지는 게 또 반면에 현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현장 친구 중 한 명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선생님과 공부를 한 지 2월 말쯤부터니까 한 한 달 남짓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한 달 정도 시간 안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 안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념 에센스를 그럼 어떻게 들었어? 라고 했더니 2월 말부터 현장에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개념 에센스 세 과목을 들었는데 1.7배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누군지 알 거예요 1.7배속으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7배속으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몇 개의 단원을 제외하고는 다 들었다 몇 개의 단원을 제외하고는 다 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했습니다 1.7배속으로 들었다 처음 개념 에센스를 들으시는 분이 벌써 여기서 우리 수강생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에센스가 1.7배속 이건 누적 복습일 땐 가능해 근데 아무리 N수생이어도 작년 수능을 100점 받지 않은 이상 개념 에센스를 1.7배속으로 돌려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밀도 그 정도의 난이도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거예요 이렇게 처음 에센스를 공부하시는 분들 1.7배속으로 들으면 안 돼 우리가 1.7 지금 이 속도의 말로 소통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건 꼭 수학이 아니고 에센스가 아니더라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이 소통을 해보니 이 속도보다 조금 더 느리면 너무 답답해 대화하기가 이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면 서로 소통이 잘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인간이 소통을 할 때 어떤 적절한 속도가 지금 이 말의 속도로 결정이 됐을 거라고 이건 수학을 떠나서 에센스를 떠나서 이 정도 속도로 말하는 게 적당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번 들은 말은 좀 빨리 해도 이해할 수 있어 그건 괜찮아 근데 특히 에센스 이 수학은 여러 번 들은 게 아니잖아 그리고 어려운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1.7배속은 누적 복습부터 혹시 지금 에센스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현장보다 빠르게 듣고자 한다라는 의도를 인정해서 1.3배속 정도면 인정해 드릴게요 1.3배속 근데 그 이상은 들리는 것 같아도 들어오면서 흘러나가는 거야 그리고 어떤 부분은 스킵을 했다 어떤 부분을 스킵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이야기냐면 이 단어는 내가 좀 자신이 있어 그러면 그 얘기는 한 단어 안에서도 어떤 문제에 대한 해설은 안 들었을 수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좀 자신이 있어 라고 했으면 안 들은 단원이 있다는 건 안 들은 문제도 있다라는 거고 안 들은 개념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1.3배속을 허락해 주는 건 스킵하지 말란 뜻이에요 개념 에센스를 지금 들어도 되나요? 어떻게 들으면 되나요? 라고 하는데 시간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내가 원하는 걸 발췌해서 듣고자 하지만 사실은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서 내가 자꾸 줌킬러킬러에서 뭔가가 막힌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제 더 이상 타협하면 안 돼 지금이 적기야 6평 전까지 다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배속 이 정도로 하시고 안 듣는 단원 없이 그 단원 안에서 안 듣는 문제 없이 안 듣는 개념 없이 스킵 없이 공부하셔야 돼 비큐라고 하는 에센스의 제일 쉬운 문제에서 접근을 가지고 킬러를 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납득이 안 될지 몰라 근데 들어본 사람들은 이해가 될 거야 진짜 기본 개념인 줄 알았는데 그걸 이용해서 기본 문제를 풀고 그걸 이용해서 줌킬러를 풀더니 킬러까지 풀어버려 그러니까 에센스를 듣는 마인드는 앞에서 선생님이 되게 쉬운 다 아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걸로 킬러까지 한 방에 뚫는 거기 때문에 잠시 겸손하게 참아야 되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렇게 참고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몇 개의 단원은 안 들었어요 라는 말에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아는 건 스킵했어요 라는 뜻도 들어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태도 중 하나가 저는 늘 100%까지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뜻일 수도 있어 뭔가를 할 때 70, 80%, 90% 하고 나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으로 나머지 10%를 안 하는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쉬워서 스킵을 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어떻게? 겸손하지 못해서 이 얘기를 그 친구한테도 했는데 겸손하지 못해서 쉬워서 스킵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주 어려운 마지막 순간까지는 또 못 버티는 그냥 한 80, 90% 했으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타협을 하는 공부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몇 개의 단원은 안 했어요 라는 말 속에 있는 두 가지 의미 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면 빨리 이거 뜯어 고쳐야 돼요 이거 버려야 돼 그래야지만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 그래야 달라진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지금까지도 뭔가 내가 변화를 겪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한 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6편까지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습관을 버리고 언제나 70%, 80%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70점, 80점만 나오는 거야 100까지 하는 마지막까지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100점이 나와요 그 두 가지를 잔소리하고 싶었고 마무리로 이 친구가 했던 에피소드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 마지막에 이 얘기를 듣고 선생님 알겠습니다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얘기를 붙였냐면 어떤 A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보다 본인이 수학을 훨씬 잘했었대요 고1, 고2 때까지는 근데 고2 여름방학 이후 갑자기 A라는 친구가 정교 1등을 해버렸대 그리고 본인이 그 갭을 다시는 따라잡을 수가 없었대 그리고 본인은 이 친구보다 그냥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대요 사망 때까지 자기는 그걸 따라잡고 싶었는데 그 갭을 채우지를 못했대 그리고 이 친구는 결국 서울대에 들어갔대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나보다 확 실력이 올라갈 때 그때 사실은 저는 선생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새가 그려진 책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갑자기 새가 그려진 책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본인이 따라잡지 못하는 영역으로 가버렸다라는 얘기를 했어 이건 정말 이 친구의 그냥 말을 그대로 전달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새가 그려진 책이 뭐였냐면 선생님이 이 친구를 예비 고3들을 대상으로 개강을 했던 수투 개념 에센스에서 만났어 수투 개념 에센스 여름방학 때 성개강을 해서 미리 키울 친구들을 예비 고3으로 여름방학 때 성개강을 해서 두 달 동안 수투 개념 에센스 강의를 해 그러면 그 이후 2학기 때 수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기 때문에 그때 가장 중심부에 있는 이 수투 실력을 딱 잡아주면 겨울부터 굉장히 수월하게 최상위나 극상위로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름에 수투 개념 에센스 특강을 했었는데 그것을 들었던 친구예요 그리고 서울대 공대를 들어간 이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선생님을 알고 있었으나 본인은 명성을 따라 다른 분을 듣고 있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들으면서 그러면 내 명성은 없다는 얘기냐 이렇게 막 농담을 했었는데 너 딱 기다려라 내가 지금 그 말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어 라는 추억이 될 수 이 말이 추억이 되도록 내가 이 명성을 너가 말하는 그 명성으로 바꿔놓겠다 농담을 했었는데 농담 반 진담입니다 어쨌든 이 친구가 정교 1등 하는 걸 보면서 본인은 그게 기억이 나요 이 친구가 선생님 저 우리 학교에서 단독 100점 받았어요 수투 이 친구 원래 그렇게 잘한 친구가 아니었는데 도대체 뭐지? 친구였으니까 왜 내가 갑자기 얘보다 밑에 있지? 그런데 선생님한테 오지 않고 계속 버텼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 재수할 때도 버텼고 올해 3수 할 때 드디어 선생님한테 왔습니다 제가 조금 더 겸손했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본인 하기 나름일 거예요 어떤 선생님 강의를 듣든 다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거기에 본질이 있어 그런데 이런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 친구의 에센스 책 그 책을 선생님이 본 적이 있거든요 단독 100점을 받았다기라도 책 한번 펴봐요 라고 했더니 그 책 안에 정말 디테일하게 단 하나도 스킵하지 않고 뭐냐면 현장에 가둬놓고 수업을 했기 때문에 단 하나의 개념도 단 하나의 문제도 스킵하지 않고 모든 문제들을 열심히 풀고 선생님의 방식을 받아 적고 체화시키고 반복 복습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일순간에 바뀔 수 있어 너는 이 친구가 그때 그 책을 들고 다니는 것만 봤지 그 책을 한번 열어보진 않았구나 그 책 안에 어떤 필기가 되어 있었는지 그 책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안 봤구나 그러니 네가 또 이렇게 공부를 했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다시 처음인 것처럼 계획을 잡아줬고 유평전까지 다시 듣자 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하세요 다시 하면서 현장에서 뭐 중킬러 스팟이나 현장용 컨택트 또는 기출 1,3 어쩌고 하는 많은 컨텐츠를 따라오면서 동시에 플러스 알파로 에센스를 추가로 듣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쭉 하고 있거나 또는 어떤 강의든 듣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에센스를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백해서 돌아가면 어려워져 그러면 갭이 생겨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친구들과 갭이 생기고 그걸 또 따라잡으려면 여름이 힘들어지고 가을에는 따라잡기에는 심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니까 앞으로 가면서 동시에 플러스 알파로 내가 좀 더 실력이 안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어 더 하는 수밖에 앞으로 나아가면서 조금 더 덜 조금씩 조금씩 양을 조절해 가면서 동시에 에센스나 기출 백선을 통해서 복습을 누적 복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의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었고 이걸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진짜 꼼꼼하게 처음입니다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전년도 수능에 아주 안정적인 100분이 98 99 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촘촘하게 하셔야 된다 그런 분들이라면 1.7배속 인정 그리고 본인이 약한 부분에선 다시 1.3배속으로 진짜 너무 쉬운 단원을 스킵하는 것 그건 인정 안함 끝까지 안하는 것 인정 안함 이 정도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 주 퀘스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컨택트 디자인 예쁘게 해달라는 친구들의 요청이 너무 많아서 책을 이쁘게 들고 다녔을 때 자랑스럽게 이 안에 들어있는 N세들 책만큼 멋있어라는 이야기를 좀 듣게 하고 싶어서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퀘스트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